어른이 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의 강요나 조언, 어쩔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살아왔던 인생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자신의 의지대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화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동심으로 되돌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상상력을 통해 창조력을 키워나가다 보면 알 수 없는 기적같은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으로 거듭나서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동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림 형제의 동화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개구리 왕자 아주 옛날,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한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막내 딸은 유독 아름다워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해님조차도 막내 공주의 얼굴에 빛을 뿌릴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왕이 살고 있는 성 부근에는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있었다. 숲에는 늙은 보리수가 있었으며 나무 밑에는 샘이 하나 있었다. 날이 더울 때면 막내 공주는 그 숲으로 들어가 시원한 샘물가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다가 심심해지면 황금공을 공중에다 높이 던졌다가 받는 놀이를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공주가 황금공을 공중에 던졌다가 잡으려 하는데 공이 공주의 손에 맞고 튀어나가 샘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이었다. 공은 공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샘 속으로 굴러들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샘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 공주가 울기 시작했다. 공주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곳에는 공주의 마음을 달래줄게 아무것도 없었다. 공주가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을 때였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나요 공주님? 공주님의 눈물은 돌까지도 녹이겠군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하고 공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샘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그 투박하고 못생긴 머리를 물 밖으로 삐죽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 개구리 너였구나. 나는 지금 황금공이 샘 속에 빠져버려서 울고 있는 거란다. 그러자 개구리가 대답했다.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제가 공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오면 저한테 뭘 주실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줄게. 내 옷이랑 진주, 보석들도 주고 내가 머리에 쓰고 있는 금간도 네가 원한다면 줄게. 전 공주님의 옷도 진주도 보석도 금간도 원치 않아요. 그런 것 대신 저를 사랑해주고 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식탁 앞에 앉을 때 저를 공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주고 공주님의 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게 해주고 공주님의 컵에 담긴 물을 마시게 해주고 공주님의 작은 침대에서 함께 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 가져다 드리겠어요. 그래, 약속할게. 그 공만 찾아준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면서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멍청한 개구리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담. 다른 개구리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앉아 개골개골 거리기나 할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친구로 대해주기를 기대한담? 공주의 약속을 받아낸 개구리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깊숙이 헤엄쳐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입에 공을 물고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왔다. 개구리가 풀밭에 황금공을 던져주자 공주는 너무 기뻤다. 그러더니 재빨리 그 공을 집어들고 쏜살같이 달려가 버렸다. 개구리가 소리쳤다. 기다려요, 공주님. 저도 데리고 가야죠. 전 공주님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개구리는 있는 힘을 다해 개굴개굴 거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공주는 이제 개구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다. 공주는 곧바로 성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개구리에 대해서는 곧 잊어버리고 말았다. 개구리야, 샘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튿날이었다. 공주가 왕과 신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작은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팔딱팔딱하면서 대리석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밖이 누가 왔는지 궁금하게 생각한 공주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그곳에 그 개구리가 와있었다. 공주는 재빨리 문을 쾅 닫아버리고 껌먹은 얼굴로 식탁으로 되돌아왔다. 왕은 공주의 가슴이 마구 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물었다. 공주야,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 거인이 널 잡으러 오기라도 했느냐? 공주가 대답했다. 아, 아니에요. 거인은요. 징그러운 개구린걸요. 개구리가 뭘 바라고 널 찾아왔지? 아, 어제 제가 숲속에 샘 근처에 앉아서 황금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걸 샘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저 개구리가 나타나 그걸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개구리는 제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지 뭐예요. 하지만 전 저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지금 저 밖에 와서 이 안으로 들어와 저랑 함께 있고 싶대요. 바로 그때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개구리가 외쳤다. 공주님,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을 열고 절 들여보내주세요. 그 차가운 샘물 곁에서 저한테 약속하신 걸 잊으셨나요? 공주님, 문을 열고 절 들여보내주세요. 이윽구 왕이 말했다. 네가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 가서 들어오게 하렴. 공주가 울상을 지으며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온 개구리는 공주를 따라 공주의 의자가 있는 대로 발짝발짝 뛰어갔다. 의자 옆에 온 개구리는 소리쳤다. 절, 공주님 곁으로 올려주세요. 공주는 정말 싫었다. 하지만 왕이 그렇게 하라고 분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분부대로 했다. 일단 의자 위에 올라온 개구리는 거기에서 다시 식탁 위로 올라가고 싶어했다. 식탁 위에 올라온 개구리는 다시 말했다.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공주님의 작은 황금 접시를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주세요. 공주는 개구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긴 했지만 싫은 것을 참고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개구리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공주는 음식이 목에 걸려 체할 지경이었다. 개구리가 다시 말했다. 아, 참 잘 먹었다. 먹고 나니 피곤하네요. 절 위층에 있는 공주님 방으로 데려다 주시고 공주님의 비단 침대를 손봐주세요. 우리가 함께 잘 수 있도록. 공주는 그 개구리가 무섭고 징그러워 울기 시작했다. 개구리를 건드리는 것조차 끔찍한 일인데 그 개구리를 자신의 아름답고 깨끗한 침대 위에다 재워야 할 지경이었으니까. 그러나 왕은 환한 표정을 하며 공주에게 말했다.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를 도와준 상대를 무시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할 수 없이 공주는 두 손가락으로 개구리를 집어 위층으로 데리고 가서 방구석에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공주는 침대로 올라가 누웠다. 개구리는 침대 곁으로 기어와 말했다. 난 피곤해요, 공주님. 나도 공주님처럼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날 침대 위로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아버님께 일러 바치겠어요. 이 말에 공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개구리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벽에다 던졌다. 이제 푹 쉴 수 있을 거야. 이 더러운 개구리 같으니. 그러나 개구리가 방바닥에 떨어졌을 때 개구리는 아름다운 눈을 지닌 왕자로 변해 있었다. 왕자는 공주에게 못된 마녀가 자기에게 마법을 걸었으며 오로지 공주만이 자기를 그 셈에서 꺼내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하여 공주는 아버지가 지시하신 대로 왕자를 자신의 다정한 친구여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왕자는 공주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 이튿날 아침 밝은 햇살이 그들을 깨울 즈음 여덟 마리의 하얀 말들이 끈 마차 한 대가 성에 도착했다. 머리에 타조 깃털을 꺾고 금사슬로 된 마구를 걸치고 있는 말들이 끄는 마차였다. 그 마차 뒤에는 왕자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하인리이가 선체로 타고 있었는데 그의 가슴에는 철로 된 세 개의 띠가 감겨 있었다. 자기 주인이 개구리가 된 것을 알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기 가슴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터져버릴까 봐 철로 만든 띠를 가슴에 감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왕자를 자기 나라로 모셔가기 위해 마차를 몰고 왔다. 충신 하인리이는 왕자와 공주를 마차에 타는 걸 도운 뒤 마차 뒤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반대로 왕자가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이 너무 기뻐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마차가 한참 달렸을 때 왕자는 뒤에서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왕자는 고개를 돌리고 소리쳤다. 하인리이 마차가 부서지고 있어 아닙니다. 왕자님 제 가슴을 감은 쇠띠에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녀가 마법을 걸어 왕자님을 개구리로 만들어 놓았을 때 철로 만든 띠로 가슴을 감았었거든요.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소리는 두 번 더 들렸고 그때마다 그때마다 왕자는 마차가 갈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왕자님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충신 하인리이의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어오르는 바람에 철로 된 띠들이 차례차례 터져나가는 소리에 불과했다. 브레멘의 음악대 어떤 남자가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오랜 세월 동안 곡식 자루들을 방앗간으로 부지런히 날라주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당나귀의 힘이 달리게 되어 곡식을 나르면서 허덕이는 일이 점차 잦아졌다. 주인은 먹이도 아낄 겸에서 그 당나귀를 처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나귀는 자기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금방 눈치채고는 주인집에서 도망쳐 브레멘을 향해 떠났다. 그는 자신이 브레멘의 전속 음악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나귀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길가에 쭈그리고 있는 사냥개 한 마리를 만났는데 그 개는 맹렬하게 달리고 난 뒤처럼 심하게 헐떡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당나귀가 물었다. 늙은 사냥개야 왜 그렇게 헐떡이고 있니? 매일 자꾸 늙어가고 기운도 없어져서 그래. 이제 나도 사냥도 할 수 없는 처지야. 내 주인이 날 죽이고 싶어 해서 잽싸게 도망쳐 버리긴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아득하기만 해?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다. 내가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난 지금 브레멘의 전속 음악가가 되기 위해 브레멘으로 가는 길이야. 우리 함께 전속 악단을 조직하자. 난 뉴트를 불테니까 넌 드럼을 쳐. 개가 좋다고 했으므로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길가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만났는데 그 고양이는 맥이 빠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당나귀가 고양이에게 물었다.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늙은 고양이야? 내 목이 달랑달랑한 판인데 즐거울 게 뭐 있겠니? 내 여주인은 내가 점점 늙어가자 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싶어해. 게다가 난 이빨이 무뎌져서 쥐를 잡으러 쫓아다니기보다는 차라리 난로 옆에 앉아 물레질이나 다른 게 더 나을 지경이야. 아무튼 난 집에서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서 뭘 해야 할지 아득하기만 해.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다. 우리랑 같이 프레멘으로 가지 않을래? 넌 밤에 세레나데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프레멘의 전속음악가가 될 수 있어. 고양이는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그들을 따라갔다. 이었고 그 새 도망자들이 어느 농가 곁을 지나는데 수탁 한 마리가 대문 위에 올라앉아 죽을 힘을 다해 울고 있었다. 당나귀가 말했다. 니 울음소리 소름끼치는 구나. 왜 그렇게 악을 쓰는 거지? 수탁이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을 거라고 알려준 거야. 오늘은 우리 여주인이 아기 예수의 셔츠를 빨아 말리는 날이거든. 그런데 우리 여주인은 자비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여자야. 내일은 일요일이라 집에 손님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여주인은 요리사에게 오늘 밤 내 목을 치라고 했어. 내일 내 고기로 스프를 만들어 손님들한테 대접하려고. 그러니 내가 왜 목이 터져라 하고 악을 쓰는지 알만하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실컷 악이나 써야지.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 우리랑 함께 가자. 우리는 프레멘으로 가는 중인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다 죽기보다는 우리랑 같이 가는 게 더 나을 거야. 너는 좋은 목청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와 함께 하면 근사한 음악이 나올 거야. 스탁은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그런데 프레멘은 꽤 먼 곳이라 그들은 해지기 전까지 프레멘에 당도할 수가 없었다. 밤이 찾아올 무렵 어느 숲속에 다다른 그들은 그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당나귀와 개는 큰 나무 밑에 엎드렸고 고양이와 수탁은 나뭇가지 위에 자리잡기 위해 그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는데 수탁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가지 위로 올라갔다. 수탁은 잠들기 전에 사방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밝은 빛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았다. 빛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근처에 집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다. 이곳은 그리 편한 곳이 못되니 아, 우리 그리로 가보자. 개 역시 뼈다귀와 고기를 먹을 기회가 옳지도 모르니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그 빛을 향해 갔다.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수록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그들은 불을 환하게 켠 도둑들의 서굴 앞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가장 키가 큰 당나귀가 창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탁이 물었다. 뭐가 보이니? 당나귀가 대답했다. 뭐가 보이냐고? 근사한 음식과 마실 것들이 잔뜩 차려져 있는 식탁이 보인다. 도둑들 몇 명이 둘러앉아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야. 수탁이 말했다. 그거야말로 우리 몫이야. 당나귀가 대꾸했다.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말이야. 네 마리의 동물들은 도둑들을 그 집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참 의논한 끝에 마침내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 당나귀가 몸을 고추세워 창턱에 두 아빠를 대고 있으면 개가 당나귀의 등 위에 올라타고 고양이가 다시 개 위에 올라타고 그러고 나서 수탁이 몸을 날려 고양이의 머리 위에 걸터앉는 것이었다. 그들은 즉각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으며 신호에 맞춰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당나귀는 히잉하고 외쳐댔고 개는 멍멍 치저댔고 고양이는 야옹야옹 울어댔고 수탁은 꽃귀요 하고 악을 써댄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창문을 깨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미 무시무시한 소리에 놀란 도둑들은 유령이 집안으로 들어왔다고 믿고는 숲속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러자 내 친구들은 아주 흥겨운 기분으로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도둑들이 먹다 남긴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이 배가 터지게 먹었다. 이었고 식사를 끝마친 내 음악가들은 집안에 불을 끄고 각자의 습관과 성질에 따라 잠자리를 하나씩 골랐다. 당나귀는 마당의 걸음더미 위에 개는 문 뒤에 고양이는 난로 옆에 따뜻한 재위에 수탁은 지붕의 들뽀 위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긴 여행 끝이라 피곤한 상태였으므로 이내 고라떨어졌다. 자정이 지날 무렵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웅크리고 있던 도둑들은 집안이 캄캄하고 거기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두목이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넋을 잃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는 부하 하나에게 그 집에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 부하는 집안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고 부엌으로 가서 촛불을 켜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고양이의 이글거리는 두 눈을 보고 그것을 불붙은 석탄인 줄 착각하고는 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개비를 거기에 갖다댔다. 고양이는 그 도둑한테 냅다 달려들어 침을 뱉고 할퀴었다. 도둑은 기겁을 할 듯이 놀라 뒷문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거기에 엎드려 개가 그의 다리를 물었다. 도둑은 다시 마당을 가로질러 갔는데 그가 걸음더미 옆에 지나칠 때 당나귀가 뒷발로 그를 호되게 걷어찼다. 이런 손 한 통에 잠에서 깨어난 수탁은 기운을 차리고는 꽃기요 하고 악을 썼다. 도둑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 가서 두목에게 말했다. 그 집에는 무시무시한 마녀가 살고 있어요. 그 마녀가 제게 침을 뱉고 그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할퀴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칼을 든 사내가 서 있다가 제 다리를 찔렀습니다. 제가 다시 마당으로 도망쳐 나오니까 시커먼 괴물이 몽둥이로 저를 후려쳤어요. 그리고 지붕 그리고 지붕 꼭대기에 재판관이 앉아있다가 저 악당놈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요. 그때부터 도둑들은 다시는 그 집에 얼신도 하지 않았다. 불회면의 음악가들은 그 집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으므로 그들은 계속 그 집에서 살았다. 여섯 마리 백조 어느 넓은 숲에서 왕이 사냥을 하고 있었다. 왕이 너무 열심히 사슴을 쫓아가는 바람에 뒤따르던 신하들은 왕을 놓치고 말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왕은 발길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제 왕은 자기가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숲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보았지만 막막할 뿐이었다. 그때 어떤 늙은 여자가 나타나 왕의 길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가와서 보니 그 늙은 여자는 마녀였다. 부인 숲에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어. 아무렴 그러곤만 말굽쇼 폐하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신다면요. 만약 조건을 안 들어주시면 숲에서 나가는 길을 영영 못 찾고 굶어 죽고 말 거예요. 무슨 조건인가?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처녀 못지않게 아름답지요. 폐하의 아내가 되어도 난 부끄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만약 그 애를 왕비로 맞아주신다면 숲에서 나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왕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늙은 여자는 자기의 작은 오두막으로 왕을 데려갔다. 딸은 벽난로 옆에 앉아있었다. 처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왕에게 인사를 했다. 생김새는 말대로 아름다웠으나 왕은 처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처녀를 볼 때마다 왠지 기분이 섬뜩해졌다. 왕이 처녀를 말에 태우자 그제야 늙은 여자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은 결혼식을 올렸다. 왕은 이미 결혼한 몸이어서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일곱 아이를 두었다. 여섯 아들과 외동 딸이었다. 왕은 자식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왕은 세왕비가 아이들을 잘 보살피지 않거나 또 구박을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숲 가운데에 있는 외딴성으로 데려갔다. 어떤 현명한 여자가 준 마법의 실타래가 없었더라면 왕도 그 성을 아마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왕이 실타래를 던지자 실이 저절로 슬슬 풀려나가면서 길을 가리켰다. 왕은 짬이 날 때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러 다녔기 때문에 세왕비는 조금씩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혼자 무엇을 하러 숲속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세왕비는 신하들에게 돈을 듬뿍 주어 마침내 비밀을 알아냈다. 신하들은 또 마법의 실타래가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세왕비는 한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왕이 실타래를 어디에 두는지 알아냈다. 세왕비는 작고 새하얀 비단 옷들을 만들고 엄마에게서 배운 마법을 사용하여 거기에 마법의 주문을 풀어넣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떠난 틈을 타서 세왕비는 옷들을 챙겨 숲속으로 갔다. 그러고는 실타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성에 있던 아이들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보러 왔다고 여긴 나머지 신이 나서 아버지를 맞으러 뛰어갔다. 세왕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에게 옷을 하나씩 던져 주었다. 옷이 몸에 닿자마자 아이들은 백조로 변하여 저 멀리 숲 너머로 날아갔다. 세왕비는 아이들을 해치웠다고 여기고 싱글벙글 왕궁으로 돌아갔다. 세왕비는 공주가 성에 남아있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날 아이들을 보기 위해 성으로 온 왕은 딸밖에 보이지 않자 공주에게 물었다. 오빠들은 모두 어디 갔니? 다 가버리고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공주는 아버지에게 오빠들이 백조로 변해 월벌 날아가는 것을 창문으로 보았노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오빠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왕은 몹시 슬펐지만 세왕비가 이 못된 짓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왕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딸마저 어디로 사라질까 봐 왕궁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딸은 세왕비가 너무 무서워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딸은 아버지에게서 숲의 성에서 하룻밤만 더 보내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오빠들을 찾아나서야지 하고 가엾은 공주는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공주는 성을 빠져나와 숲속 깊이 들어갔다.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날도 하루종일 쉬지 않고 걸었다. 마침내 너무 기진맥진에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오두막이 한 채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방 안에 작은 침대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공주는 침대 위에 눕기가 겁이 났다. 그래서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딱딱한 마루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날이 막 저물기 시작하자 파스락파스락 소리가 나면서 여섯 마리의 백조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왔다. 백조들은 마루에 내려앉아 깃털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서로의 몸을 훅훅 불어댔다. 그러더니 백조의 깃털이 벗겨졌다. 공주는 꼼짝 안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오빠들임을 확인하고는 감격에 겨워하며 침대 밑에서 기어나왔다. 오빠들도 어린 누이 동생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도둑들의 소굴이란다. 놈들에게 발각당하면 너는 죽게 돼. 오빠들이 말했다. 오빠들이 지켜줄 텐데 뭘? 동생이 말했다. 그게 말이다. 우리가 백조의 가죽을 벗을 수 있는 시간은 해질 무렵 겨우 15분밖에 안 된단다. 이동안에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다시 백조로 돌아가 누이 동생은 흐느껴 울면서 물었다. 풀려날 방법은 없나요? 있기는 있다만 그게 이만저만 까다로운 일이 아니란다. 우리가 풀려나려면 네가 6년 동안 누구하고도 말하지도 웃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 곽고추로 옷 6벌을 만들어야 한단다. 만인 네가 한마디라도 입술을 떼는 날에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거란다. 공주는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라도 오빠들을 풀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오두막을 떠난 공주는 숲 한복판으로 들어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그날 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 밑으로 내려온 공주는 곽고추를 모아 옷을 짓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웃어야 할 일도 없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나를 보내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우연히 숲으로 사냥을 나왔다. 사냥꾼들은 공주가 꼼짝 않고 앉아있는 나무로 다가와서 공주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공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해치지 않을 테니 밑으로 내려오너라. 공주는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래도 계속 질문을 던지자 공주는 사냥꾼들에게 금목걸이를 던져주었다. 이제는 그들이 만족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사냥꾼들은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다. 공주가 이번에는 허리띠를 끌려주었다. 그것도 소용이 없자 이번에는 발목에 메여있는 데님을 풀어주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다 보니 마지막으로 속옷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사냥꾼들은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냥꾼들은 나무 위로 올라와 공주를 끌고 왕 앞에 데려갔다. 왕이 물었다. 너는 누구이며 그 나무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공주는 대답이 없었다. 왕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온 나라의 말을 동원해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공주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주의 아름다움은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왕은 공주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망토로 공주의 몸을 덮어주고는 말에 태워 성으로 데려갔다. 왕은 공주에게 화려한 옷들을 입혔다.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대낮처럼 밝게 빛났다. 그렇지만 처녀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서도 왕은 처녀를 자기 옆자리에 앉게 했다. 처녀의 겸손함과 예절바른 행동이 무척이나 왕의 마음에 들었다. 내가 결혼해야 할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여자도 아니고 바로 이 여자다. 며칠 뒤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그러나 왕에게는 못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왕의 결혼에 불만을 품고 어린 왕비의 험담만 늘어놓았다. 그 못된 계집애 도대체 어디 출신이야 왕비가 될 자격이 없어. 1년 뒤 왕비는 첫 아이를 낳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고 있는 동안 아이를 빼앗아 가면서 며느리의 입가에 피를 덕지덕지 발라놓았다. 그리고는 왕 앞에 가서 어린 왕비가 식인종이라고 일러바쳤다. 왕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아내를 해치려는 사람은 그 누구든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왕비는 한자리에 앉아 오직 옷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다시 어여쁜 아기가 태어났다. 못된 시어머니는 똑같은 속임수를 썼지만 왕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여자는 신앙이 매우 깊고 선량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만 할 수 있어도 자기를 변화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지련만 그러나 시어머니는 가태어난 셋째 아이도 훔쳐간 뒤 며느리를 비난했다. 그러나 왕비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왕은 왕비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 재판관은 왕비를 화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다. 그날은 공주가 웃어서도 말해서도 안 되었던 6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오빠들이 마법의 힘으로부터 풀려나게 될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한 벌의 왼쪽 소매만 빼놓고는 여섯 벌의 옷은 모두 완성되었다. 왕비는 화형대로 끌려가면서도 옷들을 놓지 않았다. 왕비가 장작 더미에 세워졌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불이 붙게 된다. 왕비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백조 여섯 마리가 날아오고 있었다. 가슴은 기쁨으로 넘쳤다. 백조들은 왕비가 옷을 던져줄 수 있도록 가까이 내려앉았다. 옷이 닿자마자 백조의 피부는 떨어져 나가고 왕비 앞에는 살아있는 오빠들이 서있었다. 그렇게 늠름하고 씩씩해 보일 수가 없었다. 오직 막내 오빠만 왼쪽 팔이 없고 그 대신 백조의 날개가 있었다. 오노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했다. 왕비는 왕 앞으로 갔다. 왕은 어리둥절 했다. 사랑하는 당신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모함을 받은 거예요. 왕비는 시어머니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 시어머니는 새 아이를 데려가서 숨겨놓았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새 아이가 왕 앞에 다시 나타났다. 못된 시어머니는 결국 왕비 대신 화영대에 묶여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 뒤 왕과 왕비는 여서도 오빠와 함께 오래오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 행운하 한스 어떤 주인 밑에서 7년을 일해온 한스가 어느 날 말했다. 주인님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님을 뵐 수 있도록 그동안의 품삭을 주십시오. 흠 그동안 충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으니 내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그의 머리만큼이나 큰 금덩어리를 주었다. 한스는 금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집을 향해 떠났다. 그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열심히 걷고 있을 때 한 남자가 튼튼하고 힘이 넘치는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매우 즐겁고 활기에 찬 모습이었다. 순간 한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야 말이라는 것은 정말 멋진 동물이구나. 의자에 앉은 것처럼 그저 그 위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고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신발이 닿을 염려도 없겠는걸 또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순식간에 갈 수 있겠는데 말탄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은 왜 걷고 있는 거요? 그러자 한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큰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이건 진짜 황금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머리를 제대로 들 수도 없고 어깨를 똑바로 펼 수도 없어요. 그러자 말탄 사람이 말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서로 바꾸는 거요. 나는 당신에게 말을 줄 테니 당신은 그 금덩이를 나에게 주시오.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미리 말해주겠는데 이건 너무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쉽지 않을 거요. 그 사람은 말에서 내려 금덩어리를 받아든 다음 한스가 말에 오르는 것을 도왔다. 한스가 말에 오르고 그는 말고삐를 한스의 손에 굳게 쥐어주며 말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혀를 쯧쯧 차면서 이랴 이랴 하고 소리치시오. 말등에 오른 한스는 날아갈 듯이 기뻐서 마음껏 달리기 시작했다. 조금 달리자 그는 좀 더 빨리 달리고 싶었다. 그래서 혀를 차며 이리야 이리야 하고 소리를 쳤더니 말이 갑자기 껑충하고 뛰어오르더니 빠르게 달리다가 한스를 길과 밭 사이의 도랑에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때마침 소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던 농부가 붙잡지 않았다면 말은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도랑에서 빠져나온 한스는 너무 화가 나서 농부에게 말했다. 말을 타는 것은 조금 더 즐거운 일이 아니군요. 특히 주인을 떨어뜨리고 달아나는 이런 녀석을 어떻게 믿고 타겠어. 다시는 이 말을 타지 않겠어. 그런데 당신의 손은 아주 착해 보이는군요. 사람은 그 뒤에서 편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더구나 매일 우유 버터 그리고 치즈 따위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 암소를 한 마리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내놓을 거요. 나 이 소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면 기꺼이 당신의 말과 바꿔주리다. 한스는 매우 기뻐하며 농부의 말에 동의했다. 농부는 말 위에 훌쩍 올라타더니 서둘러 길을 떠나갔다. 이제 한스는 여유있게 소를 몰면서 말을 암소화 바꾼 것을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빵 한 조각 뿐이야. 빵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빵을 먹을 때는 버터와 치즈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목이 마르면 우유를 짜서 마시면 되지. 아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는 주막에서 점심과 저녁으로 싸운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은 다음 남아있던 돈 몇 푼으로 맥주 한 잔까지 주문해서 마셨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다시 소를 몰고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 마을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한낮의 무더위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서 갈증으로 그의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고 말았다.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한스는 생각했다. 맞아. 소의 젖을 짜서 그걸 마시고 기운을 차리는 거야. 그는 더위로 바짝 마른 나무에 소를 메고 양동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가죽 모자에 우유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우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젖을 짜는 그의 솜씨가 너무 서툴러 소는 참지 못하고 뒷다리로 그의 머리를 차서 쓰러뜨리고 말았다. 한참 후에야 간신히 깨어난 한스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다행히도 부족한 주인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어린 돼지 한 마리를 손수레에 싣고 오던 그가 한스를 보고 소리쳤다. 흠 누군가가 당신을 속였나 보군요. 한스는 그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킨 다음 그동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부족한 주인은 그에게 물통을 내주며 말했다. 한 모금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요. 당신의 손은 너무 늙어서 젖이 나오지 않는 것 같소. 기껏해야 밭을 갈거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일만 남은 것 같소. 머리를 극정이며 한스가 대답했다. 정말 누가 그걸 생각이나 했겠소? 당신도 도살할 수 있는 가축이 많을수록 좋겠지요. 이놈에게 틀림없이 엄청난 고기가 나올 것이요. 하지만 나는 새고기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뻑뻑해서 말이요. 그러나 당신이 씻고 가는 이 어린 돼지는 맛이 상당히 좋을 것 같군요. 더구나 부드러운 소시지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저절로 넘어가지요. 이봐요 한스 친구니까 당신의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겠소. 이 돼지와 당신의 소를 바꾸는 게 어떻소? 나 정말이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친절의 축복을 내리실 거요. 한스는 푸주깐 주인에게 소를 넘겨주었고 푸주깐 주인은 손수레에 실려있던 어린 돼지의 목에 손수 밧줄을 매달아 한스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시 여행을 시작하면서 한스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즉시 해결되다니 말이다. 얼마 안가서 한스는 하얀 거위를 품에 안고 지나가는 한 소년을 만났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한스는 그 소년에게 이제껏 있었던 일과 그에게 찾아온 행운을 모두 말해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스의 이야기를 들은 소년은 자신의 세례식에 쓸 거위를 가지고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안고 있던 거위를 한스에게 내밀었다. 에이 이놈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8주 동안 내내 먹이를 줬다구요. 이걸 잘 구워서 한입 베어물면 분명히 입가에 묻은 기름을 닦을 정신도 없을 만큼 맛이 있을 거예요. 한 손으로 거위를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해 보면서 한스가 말했다. 그렇겠구나. 정말 묵직한데. 하지만 내 돼지도 결코 가벼운 놈은 아니란다. 바로 그때 소년은 조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아랫마을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도 이 돼지 때문일 거예요. 내가 지나온 마을 시장님 집에서 누군가 돼지 한 마리를 훔쳤대요. 그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군요. 마을 마을에서는 사람들을 풀어서 범인을 찾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돼지를 가지고 있는 당신을 발견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당신은 최소한 지하 감옥에 던져질 테니까요. 착각이 만한 한스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이 근방의 길을 잘 모른단다. 그러니 그 거위를 나에게 주고 내가 돼지를 가져가면 어떻겠니?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죠. 소년은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그의 손에서 돼지를 낚아채고 거위를 내려놓았다. 그제 안심이 된 착한 한스는 거위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득을 본 것 같아. 우선 훌륭한 고기하고 앞으로 석 달 동안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거위 기름을 얻었잖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흰 깃털까지 얻었으니 이 깃털을 베개에 채워 넣으면 이제 자장가를 불러주는 사람 없이도 쉽게 잠들 수 있을 거야.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마지막 마을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는 수레를 세워넣고 그 옆에서 가위를 갈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숫돌에서 나는 소리에 맞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한스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아저씨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즐거우신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가위 가는 사람이 대답했다. 아 그렇다네. 이 장사는 언제나 손님이 끊이질 않지. 가위를 잘 가는 사람의 주머니에는 언제나 돈이 가득하다네. 아 그런데 젊은이는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거위를 샀나? 이건 산 게 아니에요. 돼지와 바꾼 거죠. 그럼 그 돼지는 소 한 마리와 바꿨지요? 그럼 그 소는 말을 주고 얻었죠. 그럼 그 말은? 내 머리만한 금덩어리와 바꿨죠. 그럼 그 금덩어리는? 아 그건 말이죠. 7년 동안 일을 하고 받은 내 품삭이에요. 아 정말이지 자네는 흥미를 갖는 것들을 차례로 손에 넣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군. 하지만 자네가 앞으로 좋아하는 직업을 가져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때마다 주머니 가득 돈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때는 정말 행운하라 할 수 있을 걸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처럼 가위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숫돌 하나뿐이라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 자 마침 나에게 숫돌이 하나 있네. 약간 금이 가긴 했지만 말일세. 좀 아쉽지만 그 거위라면 자네에게 이걸 넘겨줄 수도 있지. 어떤가? 아 물론이죠. 그건 물어보시나 만화예요. 아저씨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행운하가 되겠군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가득 찬 돈을 만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스는 거위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숫돌을 얻었다. 그러자 가위 가는 사람은 바로 옆에 놓여있던 흔해 빠진 돌덩이 하나를 집어주면서 말했다. 자 이 돌은 더 물어주겠네. 굽은 못을 똑바로 펼 때 이 위에 놓고 망치로 힘껏 내리치게. 소중히 간직 해야 하네. 한스는 돌 두 개를 받아 등에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두 눈을 빛내며 소리쳤다. 나는 행운의 별과 함께 태어난 게 틀림없어. 모든 일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다니 마치 신들이 나를 보살펴주고 있는 것 같아. 하루종일 걸었더니 오후가 되자 너무 피곤했다. 게다가 커다란 암소를 얻는 것을 자축하느라고 음식을 모두 먹어버린 터라서 먹을 거라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계속해서 걷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몇 발자국 하다가 멈추어서 쉬고 또 쉬곤 했다. 등에 진 돌들이 그를 사정없이 짓눌렀으므로 그는 이 돌들을 당장 없앨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한스는 들판 한가운데서 우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달팽이처럼 간신히 우물 곁으로 기어갔다. 그는 시원한 물로 목도 적시고 우물 옆에서 잠시 쉬고 싶었다. 한스는 돌덩이에 행여 금이라도 갈까 걱정이 되어 두 개의 커다란 돌덩이를 조심스럽게 우물 옆에 내려놓고 우물가에 몸을 기댄 채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힘이 들었던 나머지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바람에 돌들을 그만 우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우물 속 깊은 바닥에 가라앉는 돌들을 보고 한스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그토록 큰 축복을 내려서 돌덩이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정말로 그 돌들은 그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으니까. 나처럼 운이 좋은 사람도 없을 거야. 모든 짐에서 벗어난 한스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달려갔다. 토끼와 고슴도치 추스데이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밭에는 매일 메밀이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쨍쨍 내리쬐었다. 추수가 끝난 텅빈 밭에는 부드러운 아침에 산들바람이 솔솔 불었다. 하늘에서는 종달새가 지저기고 벌들이 윙윙 거리며 메밀밭을 맴돌았다. 사람들은 일요일이 되면 가장 좋은 이 시간을 골라 교회로 향했다. 하느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좋아했고 고슴도치도 마찬가지였다. 고슴도치는 팔짱을 낀 채 자기 집 앞에 서 있었다. 아침에 산들바람에 기분이 좋아진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은 그의 버릇이었다.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더 크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고슴도치 아저씨가 순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을 때의 일이다. 순무밭은 순무밭은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늘 순무를 먹기 때문에 그는 이 밭을 자기 것이나 다름없이 여기고 있었다.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밭 가장자리에 번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를 막 돌던 고슴도치는 자기처럼 양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나온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 토끼에게 다다른 고슴도치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스스로 신사임을 자처하며 꽤나 잘난 척 하는 토끼는 고슴도치의 인사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깔보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이렇게 일어난 아침에 여긴 웬일이요? 산책을 나왔죠? 고슴도치가 대답했다. 산책? 그 다리로는 다른 일이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토끼가 비웃었다. 이만의 고슴도치는 화가 났다. 다른 말은 다 참을 수 있어도 날때부터 굽은 다리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당신 다리가 내 다리보다 쓸모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고슴도치가 말했다. 암, 그렇고 말고. 그건 때에 따라 다른 법이에요. 난 당신과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어때요?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기가 막혀. 그 굽은 다리를 가지고?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합시다. 내기에 뭘 걸겠어? 도끼가 말했다. 잘 구운 빵과 브랜디 한 병을 걸겠어. 좋소. 그럼 지금 당장 시합을 합시다. 아니요. 난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아직 식사 전이거든요. 잠시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해야겠어요. 30분 후에 이리로 다시 오죠. 도끼가 기꺼이 승낙을 하자 고슴도치는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고슴도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토끼 다리가 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래도 난 이길 자신이 있어. 자기가 아무리 잘난 신사인 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거든. 나한테 함부로 말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걸? 집에 도착한 고슴도치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 여보 빨리 옷을 입어요. 나하고 밭에 좀 갑시다. 무슨 일이에요? 그의 아내가 물었다. 토끼하고 빵과 브랜드를 걸고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가줘야겠어. 당신 미쳤어요? 정신이 있냐고요. 어떻게 토끼하고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끄러워요. 이건 내일이니 잠견하지 말아요. 빨리 옷 입고 날 따라오기나 해요. 고슴도치의 아내는 마지못해 남편을 따라 나섰다. 길을 나서면서 고슴도치가 아내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요. 저기 있는 기다란 밭을 봐요. 저기가 우리가 경주를 하게 될 장소요. 토끼란 놈이 한쪽 고랑에서 달릴 것이고 난 다른 고랑에서 달릴 것이요. 출발은 맨 위 고랑에서 하게 될 거요. 그런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고랑 아래쪽에 앉아 있다가 토끼가 저쪽에서 출발해서 거의 다 도착할 즈음에 그에게 소리치는 거요. 난 벌써 여기 와있네 라고. 그의 말이 다 끝날 때쯤 그들은 밭에 도착했다. 고슴도치는 자기 아내에게 가 있어야 할 장소를 알려주고 밭으로 올라갔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토끼는 이미 와있었다. 아 시작할까 토끼가 말했다. 그래요 합시다. 고슴도치가 대답했다. 각자 한 고랑씩 맡아 선 다음 토끼가 출발 신호를 냈다. 제자리에 준비 땅 그러고 나서 토끼는 돌풍처럼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약 세 발자국 정도만 내딛고 나서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토끼가 전속력으로 달려 밭고랑 아래쪽에 도착할 때쯤 고슴도치의 아내가 소리쳤다. 난 벌써 여기 와있네. 토끼는 화들짝 놀라서 기운이 쫙 빠져버렸다. 고슴도치의 아내는 자기 남편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토끼는 고슴도치의 아저씨가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토끼는 뭔가 잘못된 걸 거야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다.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저 끝까지 올라가기요. 그는 귀가 머리 뒤로 젖혀지도록 다시금 돌풍처럼 질주했다. 그 사이에 고슴도치의 아내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토끼가 맨 꼭대기에 다다르자 이번에는 고슴도치의 아저씨가 소리쳤다. 난 난 벌써 왔지. 토끼는 기진맥진한 채 화가 뻗쳐서 소리쳤다. 다시 해. 이번에는 내려가기야. 좋소. 얼마든지 더 하자구요. 그리하여 토끼는 서른세 번이나 시합을 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토끼가 꼭대기에서 아래로 오르내리는 동안 고슴도치와 그의 아내는 교대로 이렇게 외치기만 했다. 난 벌써 왔지. 그러나 가엾게도 토끼는 서른 네번째 경주를 다 끝내지 못했다. 밧구랑 한가운데서 쓰러져 버린 것이다. 그는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내게에서 이긴 고슴도치와 그의 아내는 의기양양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 토끼들은 절대로 고슴도치와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여 남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준다.